선악과의 정체가 선악과는 하나님이 곧 심판주시라는 것을 그리고 생명나무는 하나님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 심판과 생명나무로부터의 배제 곧 죽음이라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